한글자막 잘한다 잘한다 한글자막 간단하게 제일 많이 쓰는 한국어가 뭡니까? 한 개 매워요 두 개 기다려 두 개 배고파 네 개 누나 둘이 사랑해? 결혼할래? 예뻐 예뻐해 주세요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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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Bay 겐신 뭐야?! 잠깐만 Saint väx3 마신 사실 바꾸네 바꿨어 그래 오우 귀여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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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팬들 뱁 뱁 오 뱁 뱁 뱁 뱁 뱁 뱁 준서는 진짜 중심을 너무 잘 잡아주는 것 같아. 안무도 다 준서하죠. 아니 그 에너지가 영상에서 보이는 게 대단하네.